서울국제금융센터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마철로 단지이다. 3개의 사무용 건물과 1개의 호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가장 높은 서울 제3국제금융센터인 3IFC는 지상 55층, 높이 285m이다. 4. 현재 공식명칭은 서울국제금융센터가 맞고 인터내셔널 파이낸스센터라는 명칭이 있으며 그리고 IFC 서울이라는 명칭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 부산 남구 문연금융단지에도 국제금융센터 건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 건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2002년에 계획이 시작되었으며 2006년에 계획이 끝난 후 그 당시 착공하였다. 이후에도 1IFC는 2011년에 완공 및 개장했으며 2IFC, 3IFC, IFC몰, 콘네드 서울호텔은 2012년에 완공 및 개장하였고 여의도에 이 빌딩들이 세워졌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회사인 AIG 금융그룹이 이 건물을 추진했으며 IFC 설계 디자인 미국 아키텍토니카, IFC몰 디자인은 영국계 베노이, 콘네드 서울호텔 디자인은 홍콩의 LRF이다. 시공사는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다. 세계 최초 IFC 건물은 1999년 홍콩에 완공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 완공되었고 충칭시에 위치한 JW 메리어트 IFC는 2003년, 타이베이 101위 IFC는 2004년, 광저우에는 2010년, 핑한 IFC는 2010년, 상하이 IFC가 2012년에 완공되었으며 그 다음에도 대한민국 최초 국제금융센터인 서울국제금융센터가 2013년에 전경련회관이 완공되기 전까지 당시에 완공 및 개장하였다. 그 이후인 2014년에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완공 당시 대한민국의 두 번째 국제금융센터가 되었다. 4개의 마철로인 1IFC는 32층, 2IFC는 29층, 3IFC는 55층, 콘레드 서울호텔은 37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IFC몰은 지하 3층까지 있으며 쇼핑센터를 대표하고 맛집이 존재한다. 434개의 객실으로 구성된 38층의 5성급 특급호텔인 콘레드 서울호텔이 있다. 서울국제금융센터 계획이 없던 시절 1978년부터 1995년까지 종합안보전시장이 있었고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여의도 중소기업 박람회장 자리로 있었고 코미골드라든지 기업 행사가 열렸고 철거 후 아파트 모델하우스촌이라는 이름을 날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한나라당이 천막당사를 지으며 한동안 당무를 봤던 곳이기고 했다. 서울 여의도에 국제금융단지를 조성하면서 랜드마크 건물 일환으로 2002년에 계획이 시작되었다. 2003년에 여의도에 35층 140m짜리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 있었고 2004년에 63빌딩보다 높은 건물 계획이 있으나 250m로 변경되었다. 2005년에는 54층, 38층, 34층, 31층으로 구성이 완료되고 29, 52층 높이 IFC 빌딩 3동과 호텔 1동이 지어질 예정이었다. 2006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고 1IFC는 32층, 2IFC는 지상 29층, 3IFC는 지상 55층, 콘레드 서울호텔은 지상 37층으로 구성되는 서울국제금융센터의 최종 계획이었다. 여의도에 건설 중인 3IFC. 이후 2006년 3월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착공 연기가 아직도 있었고 만약 착공했다면 2010년이나 그 이후에 완공했을 것이다. 2006년 6월 5일에 기공식을 개최하고 이후 착공하여 서울국제금융센터와 콘레드 서울호텔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2007년에는 2008년에 서울국제금융지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2008년 9월에 공정률이 16%가 돌파하였다. 2009년 9월 24일에는 서울시국제금융센터 지수가 53위에서 35위로 상승했고 2010년 3월 12일에 서울시국제금융센터 지수가 35위에서 28위로 상승했고 9월 20일에는 서울시국제금융센터 지수가 28위에서 24위로 상승했다. 11월 2일에 공정률 70%가 돌파하였다. SK브로드밴드는 2011년 8월 8일에 서울국제금융센터를 통신사업자로 선정했다. 커튼월 외장공사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고 서울제일국제금융센터인 1IFC위 공정률이 100%가 돌파하였고 11월 17일에 서울제일국제금융센터인 1IFC가 중공되어 개장하였다. 2012년 6월과 8월에 각각 서울제일국제금융센터인 2IFC와 서울제일국제금융센터인 3IFC위 공정률이 100%가 돌파하였고 완공되었고 2012년 8월 말에 63빌딩보다 높은 서울제일국제금융센터인 3IFC가 56개월의 건설기간을 거쳐 마무리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호텔인 콘레드 서울호텔은 서울제3국제금융센터가 개장하기 전인 11월 12일에 개장하였다. 개장 당시 이 초고층 호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았다. 11월 29일에 서울제3국제금융센터인 3IFC가 개관하였다. 2013년 6월 13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IFC 서울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한다. 서울국제금융센터의 국제금융센터 지수는 2014년에는 7위, 2015년 9월에는 6위, 2016년 9월에는 14위, 2017년 9월에는 27위, 2018년 9월에는 33위, 2019년 3월에는 36위로 하락했다. 서울제3국제금융센터인 3IFC는 63빌딩을 제치고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었다. 파크원타워가 완공되면 서울제3국제금융센터인 3IFC를 제치고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된다. 서울국제금융센터는 총 3개의 인텔리젼트 빌딩과 1개의 호텔, 그리고 지하의 IFC몰로 구성되어 있다. 1IFC는 32층, 2IFC는 29층짜리 사무용 건물이며 가장 높은 3IFC는 지상 55층, 285m 위 초고층 건물로 타워팰리스를 제치고 서울에서 가장 높은 마철로의 자리에 등극하였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1, 2, 3번으로 매겨져 있는데 건물의 각자 명칭들은 IFC 홍콩과 비슷한 면이 많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 서울국제금융센터는 1IFC는 지상 32층, 185m, 2IFC는 지상 29층, 176m, 3IFC는 지상 55층이고 헬리포트를 포함할 시 지상 285m 높이의 빌딩이고 지하로는 7층까지 있다. 이 건물은 다음과 같은 높이를 갖고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63빌딩 다음으로 높은 건물이고 2012년 완공 당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었다. 이후 2016년에 롯데월드타워의 외부 공사가 마무리된 후 서울특별시에서 다음으로 높은 건물이다. 201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여섯 번째로 가장 높은 건물이다. 1IFC, 2IFC는 엘리베이터 최대 속도가 초속 6m이고 3IFC 엘리베이터 최대 속도는 초속 7m이다. 2013년 기준으로는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며 2016년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국내 다른 초고층 건물들을 비교하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의 63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목동 하이페리온, 타워팰리스보다 높다. 부산 국제금융센터보다 4m가 낮고 서울 국제금융센터의 최상층에는 전망대가 없다. IFC 서울은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 파이낸스센터,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 파이낸스센터와 더불어 서울에 위치한 3대 금융센터이다. 특히 IFC는 미국계 금융그룹인 AIG 금융그룹이 소유하다 브루필드 잔환운용에 매각했다. 2007년 9월 19일 서울국제금융센터 신축현장 집안이 붕괴되어 아수라짱이었다. 서울특별시 여의도의 파노라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